블라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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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백업 순간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억제용으로 쓴거거든요 차이버 스파이크 설치 랫자라 치워 어 왜 그러시잖아 아니 지금 카운터 사냥꾼에부터 자리가 다 잡혔어요 블라치백 셋이에요 저 몇 가지 남은 건 마인드프리카나 돌백 한 발 들고 가요? 총 맞추고요. 펫시밍!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1점까지 눌러요. 자, 이렇게 1번씩 살렸고요. 파운드까지. 지금 스포가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DRX 아차 싶거든요 이미. 이야, 이거 스킬 다 쓰고 못 들어가나요? 가야 되나? 나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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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나키아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버즈에 너무 원대한 모험인데요, 이건? 예, 이러면 버즈가 진짜 해줘야 돼요. 아, 찌개! 플러시를 잡았어요! 버즈가 둘을 잡아야 돼요, 최소! 자, 하나 더 잡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선 플랫폼!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이야, 버즈! 데미 당신! 이걸 못 알았습니까? 버즈 당신은 이걸 생각했습니까? 에이스! 아, 쫒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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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봐주세요! 네, 체임버가 막을 수가 없네, 이건. 잡으러 와요. 아, 미칭! 어저카 기정리! 아, 에이스! 아플레이션! 에이프렉스의 주행입니다! 어흐아. 이건 이겼으면 뭐가 하나 생기는데. 마코. 오! 마코! 오! 이거는 마코인가요? 이거 결국 계도인격으로 시간만 벌면 돼요. 계도인격으로! 시간만 벌면 돼요. 자, 이거 가능해요? 계도인격 써주고요. 자리도 긁을 수 있거든요. 아! 와! hou 마이걸! 시간.. 시간이 아직 아직도 돼요. 시간이 아직도 돼요. 네, 불렀어요. 마이킹이. 마이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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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아이스 플러시! 막 옵니다!